미국 정부가 북한을 악의적인 사이버활동 국가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올해도 한국 등 곳곳에서 전방위적인 사이버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한 수익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보고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전투기 KF-21 등 무기체계와 장비를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또 정부 산하에너지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 등 한국의 방산기관 여러 곳도 해킹 공격을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2021년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 조직 공격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셀트리온 등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원천 기술을 훔치기 위한 해킹도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올해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해킹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 멀웨어, 악성 소프트웨어를 뿌리는 방식으로 중국 보안연구원들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고 보도했고 한 러시아 매체는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대북 문제를 다루는 러시아 과학자, 외교정책 전문가, 비정부 기관을 겨냥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지난 4월 공개한 10개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서에 대한 사이버 절도를 통해 잠재적으로 수억 달러를 탈취했다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정부 우선순위에 자금을 대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13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등을 탈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가상화폐 탈취 시도 등 사이버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재무부는 10월 북한 등과의 가상화폐 거래가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금융 거래와 원격 근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 정권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